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티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최근 차이파이의 가성비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저렴이급에서의 가성비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속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진짜 세대 교체의 시기입니다. 저희가 이미 극찬한 키위이어스, 심갓 이런 제품들 때문에 10만원 아래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전 세대의 제품들은 이제 더 이상 가성비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또 다른 차원의 가성비를 한참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회사가 또 참전하죠. QA. QA는 원래도 가성비였는데 야 나도 참전하자 해가지고 오늘 뛰어들었습니다. QA의 김넷. 김넷? QA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네라의 자매회사. 이게 자매회사가 그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진짜 자매. 자련. 키네라 사장님의 여동생이 하고 있는 진짜 자매회사. 근데 항상 그 스펙급에 비해서 가격을 낮게 잡아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제품명을 항상 칵테일 이름으로 붙이는데 제가 수를 잘 몰라가지고 김넷 칵테일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생긴 게 김넷이네요. 모히또 같기도 하고. 모양만으로 봐서는 그 마가리따나 모히또나 이런 계열에 그런 거 같이 보이네요. 김넷의 맛을 알아야 오늘 소리를 듣고 아 이건 김넷의 느낌이구만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칵테일을 정말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요. 김넷이고요. 패키지도 굉장히 깔끔하고 QA가 항상 가격 대비 디자인도 꽤 좋았었어요. 패키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QA가 참전을 한다니까 저렴한 시장에서 패키지와 디자인으로 또 여기 또 가산점이 있죠. QA는 원래도 괜찮은 패키지인데 저렴하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벌써 지금 보면 이게 키위이어스랑 심갓 이런 패키지보다는 훨씬 고급지잖아. 약간 이게 먹고 들어가는 게 있죠. 여기는 디자인을 좀 신경 쓰는 회사거든요. 무조건 소리에 몰빵하고 이건 또 아니거든. 하지만 가성비가 항상 좋았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 가격에 만드느냐 신기할 정도로 원래도 극강의 가성비를 추구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사장님이 예뻐. 자 이번에도 사장님 포토카드 사장님 포토카드를 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야 여기 장난 아니에요. 스웩 쩔어. 여기는 야 우리는 뭐 일러스트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사장님이 직접 출전한다. 아 그렇지. 이 정도 자신감은 또 있어야 아 그럼요. 진짜 특이한 회사야 여기도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사장님 포토카드 그리고 약간의 설명 카드를 들어있고 그리고 케이스 오 케이스 봐 케이스 봐 가죽 케이스도 저가형 모델 치고는 너무 괜찮은 걸 줍니다. 아 이거 저가형 모델 치고는의 수준이 아닌데? 아 그치 일단은 가죽 케이스라는 것부터가 다른 것들은 가죽 케이스 아니었잖아요. 대신에 이 김넷은 구성품은 이제 최소화해가지고 이 가죽 케이스 안에 그냥 이어폰 들어있고 모든 게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어폰 보세요. 와 이어폰 유닛을 보세요. 그리고 만져보세요. 옥을 만지는 기분입니다. 진짜 무슨 조약돌이나 옥꽃을 만지는 것 같은 오기야 오 그런 느낌의 굉장히 매끈한 이게 사실 키위얼스 저가형 모델이나 심갓 저가형 모델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유닛 외관이긴 해요. 지금 아직 이수벤지니어한테 이거 가격을 말을 안 해줬거든요. 이거 얼마쯤 나갈 것 같아. 아니 지금 아무리 저가여도 묵직함이 다르지 일단. 묵직해 지금. 좀 저렴한 것들은 왜 저렴한 티가 좀 나잖아. 이게 가볍거나 좀 속이 빈 것 같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나잖아. 근데 얘는 진짜 뭔가 꽉 들어찬 느낌이야. 일단 여기까지는 원가 절감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원가 오버했어 지금. 단자도 보세요. 단자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게. 단자도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저가형 모델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급이 아니야 일단. 이건 적어도 한 10만 원 후반대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외관으로 보면 사실 그렇잖아. 그래서 저도 QOA에서 신제품 나왔다고 샘플을 이렇게 보여줬길래 딱 받아보고 어? 근데 가격은 좀 나가겠다. 박스는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그 생각했거든. 근데 가격 듣고 진짜 충격받았어. 진짜 충격받았어. 진짜 안 그래도 지금 막 심갓. 키위에서 얘기하시길래 도대체 얼마길래. 일단은 마음속에 예상가를 담아두시고 소리를 한번 같이 듣고 한 곡이라도 같이 듣고 이습의 감정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유닛이 나는 너무 감동적이야 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고급짐이 와.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 이미 가격을 알고 보실 거잖아요. 근데 가격을 모르고 실물만 봤다고 하면 이습과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최소한 10만 원대라고. 최소한 1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돼요 이거. 아무튼 가격에 대해서는 한 곡 들어보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내용물은 심플합니다. 그냥 이렇게 두 가지 이어팁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 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도한 사장님이 또 가격은 싸게 잘 주시는 것 같아. 약간 츤데네 스타일이신가 보네요. 아니 진짜 요즘 중국에 무슨 일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뉘앙스로는 10만 원 언덟 것 같은데 너무 반칙 아닌가? 10만 원 이하라면 반칙이다. 일단 한 곡 들어봅시다. 요즘은 저렴이 이어폰들 테스트할 때 너무 신나. 그러니까 진짜. 특히 이제 저렴하니까 다양한 맛으로 이것저것 찍먹해볼 수가 있잖아. 진짜 1년 전만 생각해도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잖아요. 2023년이 이어폰 히스토리의 아주 큰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러면 오늘 플레이어는 비싼 거 안 들을게요. 어차피 가볍게 듣는 가격의 모델이니까 오늘 간만에 플레이어도 M3X 한정판 갖고 왔습니다. 아 근데 M3X 한정판은 이베이에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싸진 않습니다. 붙기 시작했군요. 엄청 붙었지. 원래 샀던 가격의 두 배는 줘야 살 수 있을걸? 이런 게 이제 캐릭터의 힘.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저의 첫 번째 추천곡은 알렉스 아모르라고 별로 유명한 뮤지션은 아니에요. 심지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00명도 안 돼. 제가 493번째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한지도 오래되지도 않았어. 근데 곡들을 쭉 들었는데 너무 잘해. 음악이 너무 괜찮아. 그래서 제가 원석을 발굴한 기분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알렉스 아모르. 이 영상이 또 성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부르셨는지 알겠네요. 저를 너무 그렇게 몰고 가지 마세요. 아니 약간 일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댓글 남겼어. DM 보낼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응원하고 싶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알렉스 아모르의 Time to Smile 듣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참 재밌어. 요새 차이파이 진짜 재밌어. 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어떻습니까? 오늘 강추. 곡도 되게 좋고. 와 이어폰 너무 좋아요. 이제 무선 이어폰 못 쓰겠어. 진짜. 요새 너무 신난다니까. 코드리스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진짜 저 멀리 가고 있어. 코드리스도 제가 많이 발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유서는 저 멀리 가고 있어. 장난이. 큐어의 김넷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야 이거. 일단 감정가 감정가. 감정가. 감정가 얼마 부를 건데. 근데 진짜 가격 부르기 되게 곤란하지. 곤란해 진짜 곤란해. 지금 곤란하지. 사실 지금 예상으로는 10만 원 언더라고 예상했잖아요. 근데 아니 그냥 솔직한 마음을 말해줘. 그냥. 얼마까지면 너 오케이 할 거야. 15만 원. 15만 원까지면 충분히 오케이다. 충분히 오케이. 그리고 15만 원에서도 가성비 좋다고 강추할 것 같아요. 작년 같았으면 나는 30 넘게 불렀을 거야. 그래 작년 같았으면 진짜. 근데 올해 워낙에 가성비 모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짜게 봐서 15만 원 오케이. 난 그 정도.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이게 59불이야. 59. 뭐야. 지금 환율로 계산하잖아요. 7만 원대야 7만 원대. 와.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무슨 수로 7만 원에 만들어 오는 거지? 아니죠. 이제 7만 원대에 팔고 있으니까. 응. 7만 원대에 만든 게 아니지. 아 그렇구나. 만든 거 더 싸게 만들었겠지. 더 싸게 만든 거. 아니 근데 진짜 7만 원대에 만들라고 해도 못 만들 것 같다니까 이거는. 와. 왜냐면 유닛 외관이 일단. 응. 되게 단단한 진짜 조약돌의 느낌이잖아요. 무게도 상당해요 이거 지금. 묵직한 게. 이렇게 느낌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게 뭐 드라이버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건 없어. 사실 뭐 10mm LCP 드라이버 32옴이고. 근데 조금 의아한 부분은 여기 스펙표에 프리퀸시 리스폰스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렇죠. 역시 항상 그래프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특히나 제조사에서 발표한 그래프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은데? 진짜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를 들려주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요새는 저가형들 진짜 살맛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은 이어폰 취미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은 게 예전 같으면 그래도 준수한 소리 들으려면 한 30만 원 정도는 투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면 요새는 10만 원 언더로 3개쯤 사봐라.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러면 여러 가지 맛을 네가 즐기고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요 가격대에 저희가 다른 거 추천했던 걸 생각해보면 키위어스 카덴짜라든가 아니면 EW200 정도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각각 달랐지만 얘는 또 맛이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 있어. 3개 다 있으면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정말 이 재미에. 그것도 만만 다른 게 아니고 퀄리티도 다 높아가지고 저희가 진짜 마음 편하게 이것저것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축복받았어 지금. 진짜 이 QO의 긴렛은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가성비 모델에서 살짝 채워지지 않는 충만감 같은 게 좀 있어. 약간 이게 꽉 채워주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가 모델 대비해서 그 밀도감 있게 밀어주는 그런 맛이 가격만큼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QO의 긴렛은 꽉 채워져. 저 처음에 딱 듣자마자 이 중역대의 도톰함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야 이게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나와? 밸런스로 설명을 드리자면 긴렛은 살짝 이제 플랫한 밸런스라기보다는 중역대서부터 초저역까지가 두껍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거기가 강조됐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두꺼워요 그 대역이. 밀도가 가득 차게 중역서부터 주악 올라와 있어요. 보통은 저역을 강조하거나 고역을 강조하거나 어떤 대역을 강조해버리잖아. 근데 긴렛의 인상은 중역대서부터 저 밑에까지가 고르게 두껍게 나와 있어요. 되게 신기한 맛이야 이건 또. 어떻게 이렇게 두툼한 이 느낌. 진짜 무슨 저역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느낌의 튜닝이 아니라 굉장히 정말 충만감을 주기 위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충만하고 두툼한 느낌 때문에 또 이어폰이 한결 고급스럽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이 사운드 자체가. 약간 밀폐형 헤드폰을 들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 같아. 맞아요. 밀폐형 헤드폰 들으시면 밀폐되는 것 때문에 두껍게 꽉 밀고 들어오는 압박감 같은 거를 느끼시잖아요.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그런 튜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서 저희가 가성비로 극찬했던 다른 모델들과는 또 다른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완전 다른 맛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방금 알렉스 사모르의 타임 투 스마일 들을 때 베이스와 리듬의 두터운 조합. 이게 너무 기분이 너무 좋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저가형들이 특히 문제가 많았던 점들이 그루브나 이런 것들 표현이 좀 부정확한 면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대역들을 일부러 높여놓거나 깎아놓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루브들이 원래 곡의 표현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조금 변질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이 저가형들은 이 그루브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정직해. 그래서 진짜 이 알렉스 사모르 곡에서도 느껴지는 심플한 그루브들 이런 거 느끼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 진짜 59불이라는 가격이 비싸다 싸다의 평가를 이미 넘어서서 어떻게 이 가격이 이게 나오지? 하는 정말 신기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진짜. 사장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게. 오늘 이 포토카드가 되게 빛나 보이네요. 이게 진짜 이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나 자신 있다. 표정도 도도해. 그치. 그런데 M3X로 들었는데 이 정도의 두터음이라고 하면 사실 이 위급의 DAP들은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출력도 되게 충분하고 지금 여기서도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꼬다리만 물려도 두께감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도 두께감이 너무 충분하죠. M3X인데 이 정도급에서도 진짜. 여러분 그냥 꼬다리에 이것만 물려도 진짜 포터블하게 이 충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이스빈지에 또 다른 곡 한 번 주시죠. 아 그러죠. 제가 오늘 소개할 뮤지션은 빅토리아 카날이라는 뮤지션인데. 그런데 이분이 병이 있어서 선천성윤상수축대증후군이라고. 그게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에 팔꿈치 아래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피아노도 연주하시고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연주하고 그러면서 노래도 같이 해요. 손가락이 없으신데? 이거는 영상을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 영상 좀 띄워주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음악 영재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버클리나 뭐 이런 데에서 교육도 조금 받은 것 같고. 지금 이제 음악 활동을 왕성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할 곡은 She Works In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영상이 있거든요.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영상. 그런데 이거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엄청 감동적이에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진짜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꽂혀서 영상을 찾아봤는데. 영상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음악을 먼저 듣고 방금 얘기한 건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한 거네? 그렇죠. 그냥 음악만 들어서는 어떤 핸디캡이 있는 분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소리도 본인일 거 아니야? 네. 아직은 국내까지 이렇게 많이 소개된 미션은 아닌데. 아마 수년 안에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미션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트랙들도 전부 리얼로금 돼 있는 것 같고. 네네네. 피아노 직접 연주하신 거예요. 이 곡이랑 궁합도 되게 좋지 않나요?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낄 것 같은 게. 저는 이번 곡에서는 이 김렛의 장점이자 단점. 특색 이런 걸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느낀 대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일단 넓어. 넓은데. 저희가 아까 밀도감이 꽉 차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넓은 공간을 비워둔 게 아니고. 되게 허한 넓은 공간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뭔가 꽉 찬 넓은 공간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좀 어질어질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번 곡을 들을 때. 되게 양옆에서 코러스가 막 쏟아지고. 그리고 피아노의 저역이 밑으로 주악 깔리는 가운데. 막 고역은 고역대로 보컬이 되게 하하 하면서 피어올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되게 막 정신이 없게 어떤 막 홀에서 사운드에 막 때려맞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되게 막 어질어질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김렛이 고가 모델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모두에게 시원하게 추천하기를 조금 망설였을 것 같아. 약간의 이 김렛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특성이 저는 지금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어요. 되게 막 이거 밀고 들어오는 정말 파도같이. 되게 막 정신없이 철석철석 맞는 기분이어서. 저는 되게 이게 좋았는데. 이걸 되게 너무 혼란하다. 단정치 않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참 묘한 조합이었어요. 되게 막 온갖 사운드가 쏟아지고 밀도감은 되게 높은데. 뭔가 이 압박감도 같이 있어. 단정치 않다라는 데서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운드를 단정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이어폰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또 이 빅토리아 카나의 이 곡의 레코딩 자체도 그렇게 완전히 막 깔끔하게 다듬어진 사운드는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좀 그런 면에서 단정치 못하다라고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이거 느낌이 되게 좋았어. 느낌이 좋았는데 이걸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분도 계실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 곡 듣고도 제가 밀폐형 헤드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밀폐형 헤드폰의 사운드를 못 견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막 오픈형 헤드폰이 역시 시원하고 좋지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사운드는 조금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빅토리아 커널의 음악과 딱 만났을 때 사운드로 저를 막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대다수는 저는 호라고 생각하지만 소수의 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사실은 이 중역대나 저역대의 두툼하고 두꺼운 느낌 때문에 피아노라던가 스트링들, 리얼 악기들의 표면의 느낌들, 저역에서는 따뜻한 느낌들,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너무 전달이 잘 되고 있거든요. 존재감도 확실하게 있고 그런 질감 표현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혼란스러운 정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훅 빠져서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건 맛이다. 저는 맛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이 김냇의 맛인데 이 맛이 확실히 있으니까 저는 이게 모두가 좋아할 중립적인 사운드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것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또 이 가격대에 이런 캐릭터 없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번 곡 들었을 때 저는 이 체인버가 되게 특출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어요. 이 체인버가 제가 만져봐도 굉장히 단단하고 무게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피아노의 울림이나 여러 가지 울림을 들려주는데 큰 역할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 단단한 챔버의 느낌이 실제로 사운드에서도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좋아요. 대형 홀. 정말 단단하게 갖춰진 대형 홀에서 듣는 그런 기분이에요. 되게 단단하고 깊이 있는 울림. 깊이가 느껴지고 진짜 넓어요. 저가형에서는 논할 수 없는 수준의 정말 진짜 넓은 사운드. 사실 제가 한두 곡 더 들어보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리버브가 굉장히 고급지게 들려요. 맞아요. 리버브가 고역 위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저역 울림 위주로 딱 들려오는데 삭게 밑으로 깔아주면서 엄청 고급지게 들리거든요. 정말 그 깔리는 느낌이 그냥 느껴져 버리기 때문에 진짜 고급스럽다는 기분이 확실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의 이미지하고 이 패키지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이 이렇게 오묘하게 보여주는 이 무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색상이나. 정말 비주얼적으로 표현이 잘 됐습니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딱 이런 느낌. 딱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김넷에 잘 모르니까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패키지화는 딱이에요 진짜. 진짜 패키지가 사운드의 특성을 잘 표현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또 한 곡 추천드릴 건데 저희의 예전 QOA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QOA가 원래 그 J-POP 계열하고 궁합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원래 키네라나 QOA가 약간 이제 고쪽 감성이 좀 진하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의 추천곡은 오토다 마사노리의 페이크 페이스 댄스 뮤직. 이거 듣겠습니다. 책목이 재밌네요. 힙한 곡입니다. 좋아요? 진짜 좋다. 특히 진짜 중역 살려는 것 때문에 진짜 예술이야. 중역은 진짜 예술이야 진짜. 진짜 튜닝 잘했어. 진짜 잘 나왔지? 장난 아니야. 사실 이 곡 자체가 약간 너무 J-POP 사운드는 아니네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J-POP과 잘 어울린다 어쩐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지금 남성 보컬을 갖고 와서 지금 이수흡이 불만인 것 같습니다. 저의 불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히트한 J-POP이고요. 아마 이제 또 틱톡에서 떴겠지. 약간 이마세 스타일로.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까도 되게 단단한 울림 거기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진짜 단단해. 진짜 이번 거 진짜 단단했어. 그래서 베이스랑 킥 그다음에 스네어의 저역들. 그 중저역에서 나오는 울림들이 너무 단단하고 밀도가 좋아가지고 이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리듬감이에요. 맞아요. 진짜 이어폰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들려서 너무 좋은데 제가 평소에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완전 저역도 아닌 살짝 중저역을 타겟팅해가지고 되게 단단한 느낌의 리듬을 이렇게 팍팍 치고 나오게 만드는 게 너무 이런 그루비한 음악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저역 강조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캐릭터는 중역을 강조한 부분에 더 있기 때문에 스네어가 같이 나올 때의 느낌이 너무 좋아. 기가 막힙니다. 쿵짝 할 때 그 짝 할 때의 그 느낌이 너무 이렇게 나를 와서 딱 강타하는데 너무 그 단단하게 부딪히는 느낌에서 이렇게 확 그 댄스감 같은 게 막 느껴진다고 할까? 좀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타격감이 이렇게 딱 올 때 저에게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처음에 모조 들었을 때의 기분이랑 좀 비슷해요. 아 뭘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역 때의 그 특유의 그 질감들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 이게 날카롭지 않고 되게 보들보들하면서 힘은 있으면서 약간 그 진한 맛이 있거든. 근데 이 모조를 예로 드니까 딱 모조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좀 위험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김넷을 모조에다 물리면 그렇게 중첩 되잖아. 좀 위험할 거는 같아. 너무 오바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중립적이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 M3X가 저희가 그동안 테스트하면서 이 M3X 플레이어 자체가 되게 중립적인 사운드를 내줬어요. 근데 김넷을 꽂았을 때 전혀 중립적이지 않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으니 여기다가 진짜 중역이 찐한 모조 같은 걸 물려버리면 이게 좀 넘쳐버릴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방금 이 오토다 마사놀이의 목소리 있잖아요. 중역의 목소리가 조금 부담스럽게 가까이 온다는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역시 여성 보컬을 들었어야 되는 것인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 보컬 추천곡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의 오늘 여성 보컬 추천은 레오나라는 가수입니다. 오늘도 뉴페이스인가요? 그렇죠. 어디서 잘도 찾아오는구나. 그럼요. 레오나의 아니마라는 곡이고요. 아니마? 네. 애니메이션? 그게 라틴어로 영혼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던데 근데 노래 자체는 굉장히 애니메이션 곡 같아요. 김넷이 과연 어디까지 소화해줄 것인지. 아니 이미 충분한 감동을 줬기 때문에 뭐 네 번째 곡이 어떻든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번 곡에서 조금 달리 말씀드려야 될 부분을 찾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약간 예상과 다른데? 아 그래요? 곡은 약간 형님 취향이지 않아요? 자꾸 그렇게 몰고 가지 마세요. 아 그래요? 티셔츠 팔걸요?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속도감을 되게 잘 받쳐주는데.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보통 QOA가 그동안 보여줬던 사운드 밸런스나 그런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제이 락 스타일이 되게 찰떡같이 잘 맞았었거든. 근데 이번에 김넷은 물론 기존의 QOA 사운드랑 좀 다른 결이기는 해. 하지만 제가 딱 듣고 느낀 게 지금 이 QOA의 중역과 중저역 이 성향은 락의 어택이 아니고 힙합이나 R&B의 어택이었다. 약간 트렌드가 바뀐 느낌이에요. 질퍼난 어택이야. 약간 제이 락 스타일에서 약간 이마세나 그런 요새 유행하는 약간 제이 팝 스타일로 그러니까 요즘 팝 스타일로 좀 갔어. 저는 질퍼난 어택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제이 팝 제이 락에 어울린다 하는 이어폰들은 대체적으로 그 저역이 푹 빠지는 느낌이 아니고 칼같이 되게 딱 빠지는 느낌이었죠. 그렇죠. 저역을 막 밀고 들어오는 느낌보다는 빨리 빼버리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들이 대다수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김넷의 사운드는 중저역이 두껍게 밀고 들어왔다가 빨리 안 빠져. 그냥 버텨.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속 칭찬했지만 그 울림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죠. 남아있는 시간이 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이번 이 아니마 곡에서는 베이스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베이스 악기가 굉장히 강조돼서 들리는 반면에 드럼의 존재감이 그 뒤로 밀려. 그래서인지 이 달리는 스피드감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아까 되게 그루비한 음악들 그런 거에서는 굉장한 장점으로 보여졌었는데 여기서는 약간 오버한다라는 느낌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슬로우 템포나 미디엄 템포에서 되게 장점이 많고 이렇게 빠른 곡에서는 조금 장점이 덜한 아니 저는 곡 자체가 빠르고 느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락드럼의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부분인가요? 락이 이제 트랜지언트가 되게 빠르게 어떻게 보면 드럼 계열 중에서는 조금 날카롭게 치고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부드러운 중저역의 느낌 때문에 살짝 좀 문대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오히려 EDM 계열이나 이런 거에서는 되게 이 묵직한 울림이 더 클럽스러운 느낌을 내준다고 할까? 아까 사실은 페이크 페이스 댄스 뮤직 같은 경우는 그런 진득한 울림이 굉장히 리듬감을 잘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락드럼에서 살짝 약점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미디엄 템포 락이나 이런 데서는 좋을 것 같아요. 미디엄 템포의 락에서는 저는 80년대 락드럼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 떵 하고 울리는 그런 맛을 내야 되는 락드럼에서는 그렇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8비트 이런 데서는 되게 좋은데 약간 더 스피디한 쪽으로 가면 그때서 약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드럼에도 영향이 있지만 이런 스피드 메탈이나 이런 계열에서는 기타 톤 자체도 조금 무겁게 잡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김렛의 특성과 만나면서 너무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을 그렇게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튜닝 성향이 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곡에서도 역시 좌우가 굉장히 넓은 거는 많이 체감이 됐습니다. 맞아요. 보컬의 코러스라든가 아니면 양옆에 나오는 스트링 뺏킹 같은 게 너무 넓어. 너무 이제 쫙쫙 찢어서 나오니까 그런 건 되게 시원스럽고 그렇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컬도 이 보컬의 중역대들이 확 사니까 앞으로 탁 튀어나오고 되게 듣기 좋아요. 여성 보컬하고 저는 궁합이 좋다라고 느끼는 게 여성 보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역 성분이 남자에 비해서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심을 잡아주는 중역을 강조하는 게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좀 그렇게 느낍니다. 이건 또 취향마다 다르실 수 있는데 그 ASMR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고역 강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보컬의 존재감이나 이런 실리는 힘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매력을 많이 느껴서 이번 아니마곡하고도 궁합이 저는 괜찮았습니다. 약간 이제 드럼의 존재감이 뒤로 밀린다. 그것만 좀 특성인 것 같아요. 그것만 제외하고는 저는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미 이 김넷으로 이렇게 내곡을 들어오는 동안 저는 진짜 자꾸 가격을 까먹게 되는데 가격에 대한 그냥 공감대라고 하나? 그런 게 없어. 완전 없어. 가격에 대한 감각 자체가 사라져.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7만 원대 이 정도면.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물론 저희의 이런 평가가 가격을 감안한 평가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게 100만 원대 이런 소리를 들려줬다고 하면 그냥 이런 특징이 있는 이어폰이군요.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7만 원대 이런 소리는 아니 이건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도무지 이건 어떻게 가능한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것도 10mm 다이나믹 드라이버 한 개를 가지고 이런 연출을 한다? 이것도 진짜 신기한 노릇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훨씬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약간의 제가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비싼 모델에서 이런 특성이 있으면 선택하기 조금 주저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추천하면서 한번 들어보고 구매하시라. 그러니까 취향에 맞으면 너무 좋을 건데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금 이 가격이 돼버리니까 아니 그냥 일단 들어. 일단 들어보시라. 이런 방면으로는 진짜 너무 훌륭하다 가성비.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것도 사시고 이 W200도 사시고 키위 열수도 한번 사보시고 두루두루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너무 좋은 거야 지금. 맛이 다 다르죠? 맛이 다 달라. 사실 진짜로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예전에는 실제 제 주변 친구들이 자기 좀 유선이어폰 입문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30만 원 아래로는 추천을 안 했어요. 지인들한테는. 야 그래도 너네들 야 그 직장 다니고 돈도 버는데 한 3, 40만 원 정도는 취미에 투자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니? 거기다가 한자 그리폰 같은 거 하나 붙여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쓰고 취미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취미는 장비빨 아니겠어? 취미는 좀 장비빨이지. 야 최소한 3, 40만 원대는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야 10만 원이면 다 돼. 꼬다리 하나 포함해서 한 10만 원이면 기본적인 건 다 들어볼 수 있어. 맞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진짜 세상 좋아졌다. 와 정말 너무너무 괜찮아졌어. 이거 뭐 상대적인 평가 이런 걸 다 떠나서 10만 원 아래에 지금 몇 개 추천한 것들만 들어봐도 꽤 양질의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다. 그럼요. 귀가 많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위험한 게 10만 원대 제품들이 되게 위험해졌어요. 기존 10만 원대 제품들은 그거 좀 애매해졌어. 10만 원대 추천은 잘 못하겠네요. 10만 원대는 웬만치 좋지 않고는 우리가 10만 원 아래에서 추천했던 것들보다 더 좋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도 조금 애매해. 그럼요. 사실 얘네가 패키지가 조금 헐하고 다른 데서 비용을 절감했을 뿐이지 사실 이 업합만을 놓고 비교하자면 10만 원대 제품들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해 맞는 것 같아요. 세대 교체가 된 것 같아요. 확실한 세대 교체가 됐죠. 요즘에 10만 원 언더 제품들은 얕잡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정말 뜻밖의 너무 좋은 소리를 들려줬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저렴이라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되게 신나요. 요새 저렴이들 들으면서 막 갖고 다니는데 너무 좋아. 너무 신나. 가방에 막 케이스도 없이 막 쓰셔놓고 막 다니거든.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QOA가 이 치열한 10만 원 언더의 이 전쟁터에 참전했어. 훌륭하게 한 자리 차지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다시 한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선 이어폰에 입문하기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 분들한테 포교를 해도 너무 좋은 시기이고 아 그렇죠. 한 번 요 김넷에다가 적당한 꼬다리 하나 붙여가지고 요즘 팝 들으시는 분들한테 한 번 들려봐 주세요.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정도 사운드면 뭐 유선 이어폰 요즘 안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한 3, 40만 원짜리라고 뻥 쳐도 믿겠다. 아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 패키지 외관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야 이게 요런 사장님이 만든 명품이다. 해가지고 케이스도 다 가죽이고 포토카드와 함께 선물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황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서 디켓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카는 계속 넣으실 건가? 자신감의 표현. 자신감의 표현. 뭔가 히트할 것 같은 제품에만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자기는 제품은 다 자신 있으니까 넣어야지. 아 그런 건가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좀 더 좋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은 모델을 기용하면 약간 코스프레 같은 걸 시키거나 약간 좀 그 남성에게 어필하는 느낌으로 찍지 않아? 사진을? 아 그쵸. 근데 사장님이 찍으니까 되게 도도하게 찍으시잖아요. 되게 도도해서 좋다니까? 전 이런 취향이에요. 아 형님 참 일관성 있어요. 아 형님 참 일관성 있어요. 뭐가 내린